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. 동네 책방을 오픈하십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을 주민들 시위로 스트레스와 피해를 겪었다. 도움드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책 읽고 차 마시고 소통하는 마을 책방을 구상하고 있다. 그런데 저거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.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래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까지 오픈하니까 지난번에 풍산계 이런 거 달력 판매한 데 이어서 정치권 일강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.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저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?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장 변호사 생각이 궁금하네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그 얘기가 은둔하는 삶을 살겠다.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삶 그리고 어떤 동네에 같이 계시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삶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. 이런 취지의 얘기였다고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네 책방, 북카페를 열어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겠다.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. 특히 평산마을에 가서 그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지금은 다 멈춰졌지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뉴스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힐링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요. 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근처에 책 북카페를 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그리고